자 그러면 지금부터 동양평화론의 서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조금 의자를 옆으로 돌릴게요 제가. 대저 합치면 성공하고 흩어지면 패망한다는 것은 만구에 분명히 정해져 있는 이치이다. 지금 세계는 동서로 나뉘어져 있고 인종도 각각 달라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실용기기 연구해 농업이나 상업보다 더욱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새의 발명인 전기폭, 비행선, 침수정은 모두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물을 해치는 기기이다. 청년들을 훈련시켜 전쟁터로 몰아넣어 수많은 귀중한 생명들을 희생물처럼 버려 피가 냇물을 이루고 고기가 질퍼니 널려짐이 날마다 그치질 않는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마음이거든 밝은 세계의 이 무슨 광경이란 말인가. 말과 생각이 이에 미치면 뼈가 시리고 마음이 서늘해진다. 그 근본을 따져보면 예로부터 동양민족은 다만 문학에만 힘쓰고 제 나라만 조심해 지켰을 뿐이지 도무지 한치의 유럽당도 침입해 뺏지 않았다는 오대주의의 사람이나 짐승, 초목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런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가까이 수백년 이래로 도덕을 까맣게 잇고 날로 무력을 일삼으며 경쟁하는 마음을 양성해서 조금도 꺼리는 기색이 없다. 그 중 러시아가 더욱 심하다. 그 폭행과 잔인한 해악이 서구나 동아의 어느 곳이고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악이 차고 죄가 넘쳐 신과 사람이 다같이 성냉까라다기에 하늘이 한 매듭을 짓기 위해 동해 가운데 조그만 섬나라인 일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강대국인 러시아를 만주대륙에서 한 주먹에 때려 눕히게 하였다. 누가 능히 이런 일을 해야 했겠는가? 이것은 하늘에 순응하고 땅에 배려를 얻은 것이며 사람의 정에 응하는 이치이다. 당시 만일 한, 청, 두 나라 국민이 상하가 일치해서 전날의 원수를 갚고자 해서 일본을 배척하고 러시아를 도왔다면 큰 승리를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어찌 그것을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한, 청, 두 나라 국민은 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일본 군대를 환영하고 그들을 위해 물건을 운반하고 도로를 닦고 정탐하는 등 일에 수고로움을 잇고 힘을 기울였다. 철도 났죠.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 거기에는 두 가지 큰 사유가 있었다. 일본과 러시아가 개선할 때 일본 천황이 선전포고하는 글에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대한 독립을 공고히 한다. 라고 했다. 이와 같은 데이가 청천백일의 빛보다 더 밝았기 때문에 한청 인사는 지혜로운 이나 어리석은 이를 막론하고 일치 동심에서 복종했음이 그 하나이다. 또한 일본과 러시아의 다툼이 황백인종의 경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난 날의 원수였던 심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도리어 큰 하나의 인종사랑 무리를 이뤘으니 이도 또한 인정의 순리라 가히 합리적인 이유의 다른 하나이다. 동쾌하도다. 계벽한 뒤로 가장 뛰어난 대사업이며 시원스런 일로 스스로 헤아렸기 때문이었다. 슬프다. 천만 번 의외로 승리하고 개선한 후로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하며 어질고 약한 같은 인종인 한국을 억압하여 조약을 맺고 만주의 장춘 이남인 한국을 조차를 빙자하여 점거하였다. 세계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의심이 호련히 일어나서 일본의 위대한 명성과 정대한 공운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만행을 일삼는 러시아보다 더 못된 나라로 보이게 됐다. 슬프다. 용과 호랑이의 위세로서 어찌 뱀이나 고양이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인가 그와 같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안타깝고 통탄한 일로다. 동양평화와 한국 독립에 대한 문제는 이미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 이목에 드러나 금석처럼 믿게 되었고 한청 두 나라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음에냐 이와 같은 사상은 비록 천신의 능력으로도 소멸시키기 어려울 것이거늘 하물며 한두 사람의 지모로 어찌 말살할 수 있겠는가 지금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뻗쳐오는 환란을 동양 사람이 일치단결해서 극력 방어암이 최상책이라는 것은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극히 아는 일이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로 일본은 이러한 순리의 형세를 돌아보지 않고 같은 인종인 이웃나라를 치고 우기를 끊어 스스로 방휼의 형세를 만들어 어부를 기다리는 듯 하는가 한청 양국인의 소망은 크게 깨져버리고 말았다. 만약 일본이 정략을 고치지 않고 핍박이 날로 심해진다면 부득이 차라리 다른 인종에게 망할지언정 차마 같은 인종에게 욕을 당하지 않겠다는 소리가 한청 두 나라 사람의 폐부에서 용소승 쳐서 상하일체가 되어 스스로 백인의 앞잡이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형세이다. 그렇게 되면 동양이 수억 황인종 가운데 수많은 뜻있는 인사와 정의로운 사나이가 어찌 수수방관하고 앉아서 동양 전체가 까맣게 타죽는 참상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그래서 동양평화를 위한 의전을 하얼빈에서 개전하고 단판하는 자료를 윗순구로 정했으며 이어 동양평화의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바이다. 여러분의 눈으로 깊이 살펴봐주길 바란다. 2010년 경술 2월 대한국인 안중근, 밀순옥 중에서 쓰다. 경술 년 2월에 이렇게 서론을 쓰고 아마 경술 2월이라고 시기를 정해놨던 것은요 아마 짧은? 그렇게 긴 시간이 되기 전에 이 동양평화론을 완성할 수 있었기에 경술 2월에 이 서문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보통요 서문을 먼저 쓴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서문을 먼저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보통 우리 이제는 기억도 별로 안 나겠지만 그 우리 고3 때 대입 준비한다고 막 그 논술 시험 준비한다고 막 그 음? 이제 글 쓰는 방법 막 그때 가서 배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 논술 쓸 때 사람들이에요. 논술 쓸 때 시작은 결론부터 해라. 물론 원고지에 딱 결론부터 쓸 수는 없는 일이에요. 원고지에 딱 결론부터 쓸 수 없어요. 왜냐면 원고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고서는 원고지는 리필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이제 여러분들 논술 시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수시모집 때 논술 시험은 하도 이제 지겹도록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논술 시험을 쓰는데 음 고3, 2학기 때 이제 영어 지문은 들어가지 않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내가 고3, 1학기 수시모집 때는 논술 시험에 전체주의하고 관련된 영어 지문이 나왔어요. 물론 그거를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있었겠냐만은 나는 읽었어요. 떨어져서 그렇지. 자 근데 제가 일단은 이 동양평화론 서문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제가 문단마다 주석을 달지 않았어요. 주석을 달지 않고 한번 그냥 앵간화론을 한번 쫙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글 자체가 그 어려운 단어를 딱히 많이 안 썼거든. 제가 뭐 여기 침수정 그러니까 약간 시대적으로 다른 용어들이라든지 조금 약간 그냥 뜻풀이가 필요한 단어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여기다 그냥 괄호를 쓰고 그 설명을 붙여놨는데 딱히 제가 뭐 글을 읽다가 중간을 끊고 주석을 달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주석을 안 달아도 되는 게 글 자체를 그렇게 어렵게 쓰진 않았어요. 물론 공부를 1도 안 한 사람들은 이거 읽고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뭐 어느 정도 뭐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굳이 여기다 별도의 주석이 없어도 아마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동양민족은 다만 문학에만 휩쓰고 제나라만 조심해 지켜서 보이지 도무지 한치의 유럽당도 침입해 뺏지 않았다는 오대주의의 사람 사람이나 짐승초모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기이이한다. 자 동양민족 여기서 안중근 장군이 말하는 동양민족은요. 우리나라의 한민족 그리고 일본의 외국 그리고 중국에서 한족의 한정대서예요. 유럽까지 진출하지는 않았죠. 당나라가 유럽까지 간 적은 없고요. 중앙아시아까지만 갔고요. 그리고 몽골 몽골족 얘네도 얘네는 사실 좀 약간 별개예요. 흉노족은 여기 흉노족이 흉노족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역사 속에서 흉노족이 초원지대에 살다가 흉노족은 그래 흉노족은 한 서로마까지 가기는 했다. 흉노족은 서로마까지 갔고 몽골 돌궐 돌궐 돌궐이 투르크죠. 돌궐 투르크족이 그래 발칸반도 까진 갔어. 그리고 몽골족 몽골족이 한 동유럽 까진 갔어요. 그런데 안중근 장군은 여기서 흉노족이나 돌궐족이나 몽골족 얘네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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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동양민족의 범주에 포함을 안시킨 것 같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유목민족을 유라시아의 유목제국들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범주를 포함을 안시켰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안중근 장군이 보기에는 러시아가 더욱 심하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러시아가 더욱 심하다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사실 세계사를 공부했던 사람들 알아요. 러시아는 동쪽으로 진출했어요. 러시아는 동쪽이나 남쪽을 진출했어요. 동쪽 연해주를 진출했고 남쪽엔 크림반도를 진출했어요. 그 여러분들 2014년에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소치도 러시아가 부동항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거기가 소치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보기에는 러시아가 그게 좀 심했던 걸로 보이는 거야. 그렇게 보일 거예요. 일본이 이때까지는 우리나라한테 의사늑약을 체결했지 일본은 청나라하고 전쟁만 했지 중국 본토를 완전 짓밟진 않았거든요. 만주의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결국 일본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지만 그래서 러시아가 제일 심한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은요 이 시기에 러시아는 러시아 뿐만 아니고 당시 유럽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얼마나 땅 따먹기에 열심히 이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프랑스 영국하고 프랑스 아프리카 나눠 먹었죠. 그리고 이제 영국 인도 먹었죠. 인도 먹고 이집트 먹고 그리고 영국은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제 미국 아메리카 대륙도 그 아메리카 대륙도 먹어 가다가 결국 이제 캐나다 쪽만 남고 미국이 독립을 하죠. 그리고 멕시코 이남 멕시코 하고 남미는 스페인이 먹어버리죠. 그리고 브라질은 예외로 포르투갈 어쨌든 스페인은 남미 영국하고 프랑스는 아프리카 또 영국은 인도 유럽의 러시아가 더욱 심하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중근 장군이 좀 이 동양의 한정에서 약간 러시아가 더욱 심하다고 언급을 했다고 추정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영국은 우리나라 와서 여수 거문도만 살짝 밟고 갔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악이 차고 죄가 넘쳐 신과 사람이 다같이 성을 냈다. 세상이 막장이 돼가지고 하늘이 한 매듭을 짓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를 그 뭐냐 러시아가 동양을 다 먹지 않도록 저지를 하기 위해서 일본이 이기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할 만큼의 국력은 되었다. 하는 거를 안중근 장군이 일본의 국력 자체는 인정을 한 거예요. 국력 자체는 인정을 한 거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대한제국하고 청이 서로 좀 힘을 단결을 해가지고 일본을 경계를 했다면 그랬으면 일본이 러일전쟁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대한제국하고 청은 오히려 일본 군대를 환영했다는 거예요. 만주까지 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다 갖고 갔죠. 철도 부설권 일본이 갖고 가고 그래서 물건을 운반하고 도로 탁고 물건 운반하고 다 일본이 한 거예요. 철도 부설 전쟁을 위해서 정탐도 했죠. 그 우리나라 땅 이런 거 측량권 다 가져갔죠. 자 무슨 이유 이유 러일전쟁 천왕이 선전폭 러일전쟁 선전폭 지혜로운 지혜로운 이나 어리석은 이를 망로 하라고 일찍 옹시마 하게 된거지 어리석었어요. 자 그래서 일본하고 러시아의 다툼이 황백인종의 경쟁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일본이 승리했다 이거를요 그 황인 러시아가 백인이죠. 한중일이 황인이 힘을 합쳐서 이겼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일본을 완전히 그 건드리려는 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쨌든 러일전쟁이 이겼을 때 한국하고 천국의 뜻있는 이들이 기뻐했다. 그런데 러일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한 일본은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하며 어질고 약한 같은 인종 한국을 억압해서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점거를 했어. 그러니까 일본이 그 뭐냐 동양의 이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평화의 기회를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위대한 명성과 정대한 공운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그래서 만행을 일삼는 러시아보다도 더 못된 나라가 되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요. 자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용과 호랑이 위세 쓸 수 있는데 뱀이나 고양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양 평화와 대한 독립을 공고히 한다. 이런 천황의 낚시가 이게 약간 뱀 같은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뱀처럼 꽃뱀처럼 유혹을 하고 그리고 고양이 고양이처럼 귀여운 척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동양 평화와 우리나라 독립에 대한 문제 세계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 이목에 드러나서 금석처럼 믿게 됐고 그래서 두 나라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그래서 이런 사장이 천신의 능력으로도 소멸시키기 어려울 것이거늘 그래서 한두 사람의 지모로 어찌 말살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미 이제 힘으로 뭐 어쩔 수 없는 힘이 됐다는 거야. 자 그래서 동양으로 뻗쳐놓은 환란에 동양사람이 일치 단결해야 되는데 일본은 이런 일치 단결에 되는 순위 형세를 돌아보지 않고 힘을 합쳐야 되는 이웃 나라를 치고 그 스스로 방률의 형세를 방률의 형세를 만들어서 어부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부한테 나 낚아줘요. 나 낚아줘요. 나 좀 잡아가세요. 약간 이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평화를 위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현재 이 방향으로 그대로 간다면 결국 다른 인종에게 망한지언정 그 같은 같은 인종에게 욕을 당하지 않겠다는 소리가 그래서 용소슴처서 상할체가 되어 스스로 백인의 앞자비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형세다. 라고 했는데 좀 어느정도는 이 안중근 장군의 이 예견이 맞았죠. 일본은 그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미국을 건드렸고 결국 미국에 의해서 미국에게 이제 원자폭탄 맞고 그 폐망했죠. 원자폭탄 맞고 폐망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그 뭐냐 그 양 양키를 양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죠. 이승만 이승만 미국하고 편맞고 대통령이 된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일이 없어지고 친미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사람들끼리 서로 희망쳐서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데 결국 뭐냐 우리나라에 미국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기 그 지금은 뭐냐 서울에서 강제로 중단시켜가지고 못하고 있지만 그 주말마다 그 서울 도심에서 그 태극기 집회하는 그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나와가지고 박사모들 네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찌 이제 이거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냐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하울빈에서 그 의전 보통 이 의전이라고 하면요 약간 그 동양평화를 위한 뭐 의리의 전쟁 뭐 이런 식으로 개전을 하고 그 단판은 리순에서 하고 동양평화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논하자 라고 했는데 근데 왜 리순을 정했을까요? 음 그러니까 솔직히 두 이제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하면 될 것을 왜? 리순에서 해가지고 음 리순이 이제 자기가 이제 여기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그 안중근 장군이 어차피 나는 여기서 사형을 당한다 근데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런 그 이 리순이 약간 평화를 위한 이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에서 이 리순에서 그 동양평화를 위한 회의를 하자 약간 이제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이 동양평화론을 한번 그 제 나름의 해석을 해봤어요 음 해석을 해봤고요 자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 다음 파트 다음 파트 아 서문 요약 요약까지 한번 보고할게요 요약을 그 한 페이지에 제가 놔뒀어요 요약을 보고할게요 자 대한민국 문제에 깊게 간섭한 주변국 중에서 러시아를 비판했어요 자 일본이 전쟁을 통해 러시아를 저지한 것은 세상이 악이 차고 죄가 넘쳐 신과 사람이 성낸 이유로 하늘이 한 매듭을 지었어요 음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임진왕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던 한국과 중국이 일본을 도왔던 이유 두 가지를 들었고요 그래서 일본 천왕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고 대학의 동립을 공공히 한다고 했던 표현에 우리는 낚였어요 자 러시아를 막아낸 건 장한데 을사 늑약 때문에 일본이 러시아보다 더 못된 나라로 보이게 됐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동양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일본이 이 평화를 만들 기회를 깨뜨렸다 했고 그래서 일본이 정략을 고치지 않을 경우 한족이 힘을 모아서 백인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죠 자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은 지금 약간 시진핑 독재체제로 가고 있고 그 우리나라는 솔직히 미국의 앞잡이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리순에서 평화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해놨는데 자 여기까지가 서문에 대한 요약이에요 그래서 동양평화를 위한 5대 9상 리순은 중립지대로 하고 3국의 협력을 위한 기구를 설치한다 대한제국 일본 청3국의 공동은행을 설립하고 공용화폐를 쓰자 대한제국 일본 청3국이 연합군을 창설해서 이 연합군에 대한 의전을 하얼빈에서 하자는 거예요 제국주의 침략의 공동으로 맞사자 그리고 일본의 지도 아래 경제개발에 힘쓰고 이 3국의 황제가 교황의 중재 아래 상호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 관계를 맺자 했는데요 여기서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게 4번이기는 해요 경제개발에 있어서 일본의 지도를 받자 하는 건데 여기서 경제개발에 있어서 지도를 받자는 거는요 통치를 받자는 게 아니에요 그 일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 뒤로 넘어가서 자 여기서 현재 자유주 국제정치에서 제시하는 방향이 있어요 초국가적 통합 협력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국제기구가 있잖아요 유엔이라든지 EU라든지 국제연합 유럽연합 있죠 그 유엔이라든지 EU라든지 있는데 국제연맹이 있었어요 유엔이 생기기 전에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서 창설이 됐고요 뉴욕에 있고요 자 그러면 국제연맹은 뭐냐 국제연맹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원래 유럽에서 출범을 했어요 유럽에서 출범을 했는데 이제 국제연맹은 사실 여기에는 일본도 들어가 있었어요 일본은 영국의 동맹국 자격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자 어쨌든 이런 국제기구 이런 것도 한번 리순우에서 한번 토대를 두고 만들어보자 여기까지 간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이 공용화폐 쓰고 있죠 유로 쓰고 있죠 아시아 공용화폐는 없어요 딱히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그 메이지유스 나 메이지유스는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양무운동 양무운동이 뭐냐면 그 서양에서 무 무 약간 이제 약간 문과 무 중에서 물을 받아들자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양무운동을 통해서 서양에서 무기들을 그 도입을 해요 한데 도입을 하면 뭐해 음 약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동도서기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청해전쟁에서 지쳐요 청나라는 결국 청해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양무운동 실패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는 변법 자강운동이라고 해서 법도 바꾸자 이제 우리의 그런 인식 사상 이런 것도 한번 바꿔보자 했는데 변법 자강운동 때는요 서태우가 탄압을 해요 어쨌든 청나라 개혁 실패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개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갑신정변 3일 만에 끝났어요 갑오개혁 가보개혁 애매모호학이 미완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의미개혁 의미개혁 때는 의미사변으로 인해서 그 거기에다 단발령까지 겹쳐가지고 이제 우리 민중들의 반발이 컸죠 그 다음에 광무개혁 구본신참 광무개혁도 한계가 있었죠 구본신참 옛것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안 바꾸겠다는 거야 개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본신참도 실패를 했고 자 근데 그 와중에 일본은 근대개혁을 먼저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근대화를 한번 그 우리나라하고 청나라가 이제 이거를 잘 참고하고 각자의 식에 맞게 개혁을 하자 이런 식으로 갈라는 게 그 제시 아니었는데 그래서 경제력을 경제적 경제정책이 있어서 이걸 좀 배우자는 거였지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거를 인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국가를 증오한 것이 아니에요 국가를 증오했었으면 이런 동양평화론도 안 나와요 제국주의자를 비판한 거지 그 우리나라 그 군대 가면 그 대적권 교육 있죠 그 북한 전체가 납 납 그 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그 뭐냐 북한의 정권 그리고 북한의 정권에 복종하는 군대를 적으로 규정을 한 거죠 북한의 국민은 적으로 규정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동양평화를 위한 구상까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동양평화론 서론 읽고 요약 분석까지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 잠깐 끊고 그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